한국국토정보공사 이 가운데 정정복 전 의원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라 현직 의원과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두 후보 모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터라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데요. 여론조사 결과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는 4월 경주지역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김석기 28.8%, 정정복 18.7%, 정수성 18.1%, 이주영 13.5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떤 유형의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에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인사가 55.3%로 수도권 지역 출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또 정수성 현 국회의원에 대한 재신임 여부에 대해 22.9%가 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62%로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. 청와대발 TK물관리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이 60.6%로 청와대가 물관리를 주도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74.1%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야당은 10% 미만에 머물렀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경주시민 735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자동응답과 스마트 앱을 통해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6%포인트입니다.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.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.